누워 누워 아아 우리 나방아보 나 쉬하고 맛있어 TMI야 김사장 바보같아 들려워 시가 더러워? 더러워 사장님 제가 아까 사장님 목소리 얘기한거 들었어요? 네? 제 목소리요? 나 왜? 내 목소리? X같애? 아니 목소리빨로 목소리빨이 심하다고 했어요 나? 어디에? 나쁜말을 하는데 좋게 들린다고 돼지같은 녀석 이거 봐 에코 넣으면 장난 아니야 여기서 그래? 돼지같은 녀석 이거 봐 돼지같은 녀석 거의 사랑고백 지룩지룩 살만 쪄서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빼라 얍마 이 돼지같은 녀석 완전 목소리 봐 에이 김진우 근데 난 일부러 그래서 차분하게 말 안하는 것도 있잖아 차분하게 말해버리면은 세상 사람들 다 날 좋아하게 해버릴 테니까 자체는 리밋이야? 자체 페널티 그건 위험하다 굿 응? 다메다메? 응? 다메다메다메? 이래서 내가 처음에 러스트 할 때는 피곤하니까 나중에 말을 별로 안하고 퇴념이 낫단 말이에요 사장님도 그때 내가 되게 젠틀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니가? 쉿 나 아직도 처음 본 사람한테는 매너 있어 매너가 없다는 뜻은 아니야 그걸 항상 넌 잡은 물고기니까 어이가 없어서 이거 원래 현실에서는 뼘 기려야 되는 대사인데 목소리 봐 오죠 뭐 아니 근데 뭐 내가 젠같이 군다고 해서 님이 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? 아니 진짜 더러운 바람둥이다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젖 같으신가요? 아니에요 젖 같으시냐고요? 아니에요 너무 행복하니까 아니에요? 에이 아니에요 헷 병신 와 이래서 여자들의 나쁜 남자를 야 나쁜 남탕 아니야 나쁜 시영애 아니야? 야 너 거기서 손 씹어먹지 말고 나와 차라리 내 손을 무릎도 놓고 두고 자기 손을 누르래 이렇게 헌신적인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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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거 말이야? 귀여운 거 말이야? 미호야 너무 이쁘다 우리 애기 이리 와봐 도망가지 말고 배 좀 만지자 이리 와봐 목소리 떨나 귀여운CE 목소리 뭐? 목소리가 잘생겼대 으응 고마워요 떵랑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모든 날 좋아해 버리는 걸 이거 아 근데 이럴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나나 형님 아시잖아요 알죠 너무 잘나서 맞아요 너무 잘생겨서 그건 아닌데 최근에 하신 머리도 너무 잘 어울리고 하.. 진짜 미치겠어 색깔도 아이돌 색깔 하.. 진짜.. 가끔 미치겠어요 저도 제 스스로가 수백형 미쳐 하.. 진짜 정말 응? 적당해야 되는데.. 두려워 가끔 뭐네? 뭐가요? 지겹땜이요 차비님도에요? 맞아요! 하.. 나 미치겠네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덜어버리겠다 조만간 제이 롯데월드 들어갈려구요 제이 롯데월드? 나 진짜.. 네.. 어항 속에 살려구요 벌써 코스까지 짜놨어요?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같이 어항 가실래요? 저는 약간.. 공식 잡음물국이 돼서요? 뭐 하실래요? 전.. 저.. 니모 하실래요? 전 니모 하실래요? 도리에 도리 하실래요 도리? 도리 같은 얘기 하는 거 맞아? 몰라 지금 차비님은 내 얘기의 뜻을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 같은데? 왜? 제대로 이해한 거 같은데? 어? 나나 형님은 나나 형님은 내가 어장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로 하고 있었고 차비님은 자기 문어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아.. 지금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있는 거였어? 응 아.. 네.. 저는.. 어장은 안 들어가요 뭐 진우님? 잘합시다 아.. 나 재밌네 저 친구 차비.. 차비.. 어장에 진우가 있고 그 어장에 내가 있는 거야? 무슨.. 먹이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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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우님.. 재밌어 아주.. 꿀잼이야.. 요새 어떻게 지내요 나나 형님? 요새 어떻게.. 아.. 잘 지내요 덕분님.. 내 이름 요새라서 드립친 건데요 요새? 나 그렇게 방송하지 마 너 이렇게.. 배웁니다 아.. 왈도쿠님 너무 좋아 뭘 하더니.. 와.. 나나 형님.. 진직해 발자국 있나요? 점만.. 점만.. 점만 민재삼 그럼 갑니다 알리바이도 그 방 들어가는 게 나을 거예요 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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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같이 가자 나랑 누워서 봐 오케이 굿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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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서 보는 게 나아요 장거리 구전하면 둘 다 샷건이라서 못.. 얘는 샷건이라서 그냥 설치해버리고 장거리 구전하면 이겨요 샷건임 설치하고 사운드만 듣는데 저 좀 봐주세요 내가 해내야 해요 그.. 그 영혼병 안됨 안돼 내가 해내야 돼 저거 뭐니? 얘 해방 아니었어? 아 뭐야.. 아 나 여기 봐 가지마 싸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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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다행이다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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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형 못져 오.. 큐씨 나나야 희마부구 잘하신다 나나 형님 그쵸? 아 칭찬해 주지 마세요 기곱만장해 주니까 이미 믿었어 어.. 어깨에 세척 돼 오케이 다음.. 다음엔 조심하겠습니다 아이 니드 나나 양 브리핑 믿으세요 이번엔 브리핑 안하고 다 잡은거 아니 아니 브리핑을 원한다구요 아니 브리핑이 필요없게 보이는거 다 잡은거 에? 그건 필요없지 무슨말씀 미친짓인데 미친소리라고 해주세요 사장님 음? 왜 안해요 준석이었으면 미친새끼인데 했어요 아니 미친새끼인데 진짜요 흥흥흥흥 난 니가 정말 좋아 보라해 뭐 그런 노래였나? 내 노래에 태클 걸지마 존나 멋있어 존나 카리스마 있어 존나 카리스마 있어 존나 카리스마 있어 진짜 존나 카리스마 임창종인줄 안돼 나나 형님이 더 반다고 아우 싫어 더 이상 반하면 위험해 방송이고 뭐고 그대만일것같아 아 돈 남자마씨 조심해 와우 킥만해 킥만해 나이스 안에 있다 나나 형 돌아가요 니들 거기 사람임 하나 더 둘다 달피 와 개피겠는데 서비님 뒤쪽에 빨피는데 밟았다 밟았다 한 번 쓰러짐 문 쪽에 있어요 왼쪽 문 쪽에 저거 부상 저거 부상 차비님 왼쪽 봐야될거 같아요 저거 신경쓰지마 나이스 차비님 오른쪽에 기절 오른쪽 구정 어 거기 라스 방안에 저거 라스에요 차비님 거기 정면에 충격 수류탄으로 깨고 써도 돼요 여기 그 3미터 있는거는 신경쓰지마 그냥 쓰러져있는 애야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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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잘했다 아 미쳤어 난난형님 제가 보기에는 나나형님 플레이하는게 아니라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사랑이 게임 잘하네 아핳하하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과장봐? 치니 안 먼저 같아 조심 조심 허우야 아 못어 저겠다 드론 한번 던집니다 나이스 컷 컷! 화면에 더 있다 우웅? 뭐 있어요? 안에 있다 사이트 안에 있어요 아 나이스 나이스 으 아 씨셔새끼신데? 보니 참깨 만점이 와.. 환속기 잔다 원장님 돌려드렸어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핰 으으으으으으아아아아아아아아ㅏㅏㅎ 짐승같은 새끼 이거 짐승받은.. 와는 그냥 짐승시댄 vault ㅇㅋ 그 뒤에 둘.. 아... 어떻게 되지? 어디지? thowett 뒤에 뜯고 나가지구 그냥 뒤로 뒤로 볼게요 거기 거o 총으로 뚫어 거기 나나야 여기? 어 아니 말구 말고 그 바리게이트 총으로 뚫으라고 오른쪽 아예 어 거기 바리게이트 아니 말고 거긴 그건 트랩도 하고 바리게이트 바리게이트 그래 그거 그거 뜯고 글로 나가서 복귀하라고 빨리 그걸로 복귀해 아니 제가 설마 어떻게 해 방패 내릴 소리 나겠지 뒤복꽃 복귀해 그러면 이거 뜯어 아 그냥 어 됐어 이제 안전해졌어 휴 정말 큰일 났다니잖아 아니 너무 디피저트 부처 확인부터 아 그렇게 잘 쏘아 디피저트 부처 구석 있어요 나나야 재밌어 지금 나 정말 너무 어냐고 아 더 도움이 아 뒤돌면서 올 거 같아 다리 돌려 다리 아 나 못해 아 뭐야 안 오시나 했네요 아깝 왜 안 오시나 했네요 죄송하 오메데토 방금은 좀 레전드였어 아 여기 도우 아니에요 아 여기 도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오 으아아 안돼 아까 몽찬이 거기 아니 나 뭐하니 방 안에도 있어요 나나 형님 아니 방 안에는 없어요 중앙에다 그 컴퓨터 있는 방 좀 싸늘 한번 방 많이 싸늘해요 나나 형님 응 좀 싸늘하게 생긴다 그래? 옷 좀 입고 가 얼마나 싸늘해 보여? 오줌 브리핑 그따구로 할 거예요? 하하하하 에? 브리핑 그따구로 할 거냐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브리핑 그렇게 감성적으로 할 거예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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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과시 브리핑 좋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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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상브리핑 좋아요 오 갱상브리핑 좋아요 오 갱상브리핑 아유 문과시 브리핑 좋아요 오자요 방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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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여기 일본 써버라가지고 애들 핀이 개 빠르긴 하다 미쳐버리겄네 애들 핀 나는 차장님 키였는데 아 169였는데 아 169였는데 저 죄송한데 5cm 줄어든 건데요 거의 무슨 압축됐어 나나님이 실제로 만나고 제 척추 보면 아 하하하하 river 진짜 그냥 저 인간은 아기네. 아기? 저요? 아니 그 아기 말고 나나양이 역겨워요. 애기? 조심해 나나양 진짜. 애기를 때린다고? 됐다. 어우 씨. 아팠다. 많이 디스코스팅한데 오늘 나나양 콘셉트? 콘셉트 좀 많이 엮여온걸. 디스코스팅한데? 안돼 선씨. 안될 것 같다. 아쉽다. 아휴. 아악. 아아하핰. 아핰. 개고술. 결승전. 결승선. 아. 심리전 5점. 결승선 통과. 해냈습니다. 그들아. 전 그리지. 이제까지 그린 거야. 어. 제가 너무 잘하는데? 피카소도 못 봤다. 거의 뭐 지도를 그렸잖아. 어이. 진짜 잘하는데? 그럼 한국 시민권 포기해 지랍 나 잘못 들은 줄 알았잖아 한국 시민권 포기해 그럼 트윗 정산 못 받아 절대 포기 못해 어? 사람! 와 뭐야? 뭐지 저 인간 우리? 전 진짜 잘하는 거 아니에요? 오늘 그냥 짐승 쉐키인데 미쳐버렸는데 사랑받을만 하네요 진짜 오늘 그냥 짐승 쉐키인데 아 잘못 던졌다 다시 한번 아니 하나 더 있어 방금은 부상 놀래라 갑자기 붙여서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F5 F5 왼쪽 왼쪽 피부야 다 왼쪽이야 다 왼쪽에 있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피부야 피부야 아 이거 나 지금 연발찬만 쏟아놨는데 단발찬라니까 맞아 근데 연발찬나 단발찬면 힘들어 오우야 애졌다잉 수고하셨어요 나도 쉬어 가야 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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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